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, 네티 씨. 시계를 오른손에 차시네요? 지금 왼손 잡혀가지고. 그렇구나. 어? 내 시계! 언제! 네, 네티 씨. 자기소개 한 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티이고요. 모둠지 다음치는 도둑여자입니다. 몰랐는데 우리 네티 씨가 또 대한민국 도둑계의 원타깃이라고. 뭐든지 다 훔칠 수 있는 여자. 그런 거잖아요. 그렇다면 그린드마스터다.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. 내 지갑 아니에요? 아, 내 지갑이잖아, 이거! 아, 잠깐만. 도둑도 안 뜯겠어. 아, 그만 가져가요, 좀. 와, 정말 손만 대시면 다 훔치시는 것 같은데. 따로 뭐 배우신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, 아니면? 배운다기보단 좀 타고난 것 같아요. 좀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거든요. 또, 훔치신가? 아니, 불안! 야, 이거 훔치네. 가져와요! 네티 씨는 지금 대한민국 도둑계의 원탑이시잖아요. 원탑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킬 같은 건 없을까요? 음...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. 이런 거? 와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카메라가 갑자기, 잠깐만. 여기 있던 게... 아, 이건... 아, 진짜 어디까지 훔치실 수 있는 거예요? 보여드릴까요? 네, 보여주세요. 후회 없으시죠? 아, 그럼요. 뭐죠? 이것도 뭐야?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아, 잠깐만. 아, 돈으로 훔치면 어떡해요! 뭐? 아, 다 나갔잖아, 지금! 아, 잠깐만! 야, 내 여자친구까지 훔치면 어떡해! 야, 예지야! 아, 집에서 잔다며, 지금! 어? 뭐야? 아, 내 머리도 훔치었어? 아! 마지막으로 안 물어볼 수가 없죠.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? 6월에 1,500억짜리 프로젝트 가야죠? 1,500억이요? 1,500억. 1,500억? 아니, 도대체 뭐 훔치길래? 1,500억짜리를 훔친다는 거예요? 데뷔 오션과 7명의 친구들은 세계 최고 경호원을 뚫고 1,500억짜리 까르XX의 보컬이를 훔칠 수 있을까요? 잠깐! 아니, 어떻게 동방예인 지국 대한민국에서 도둑질을 미화하는 영화를 개봉할 수가 있죠? 아우, 그냥. 샌드라 블록, 케이트 블렌체, 앤 헤터웨이, 민디 켈링, 세라 퍼슨, 아쿠아 피나, 리아나, 헬레나, 보넴 카터. 우와, 골크러쉬 지려버리네! X나 기대된다! 화끈하게 훔치고, 시원하게 갚는다! 오션스 액! 6월 13일 대개봉!